안녕하십니까? 되는 건가? 집입니다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도착하셨습니까? 됐다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? 내 목소리 들려?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? 뭐야 이거?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건 뭐지? 프랑스? 에이 뭐야 왜 이렇게? 음 목소리가 들립니까? 잘 들린답니다 여러분 베스트 조이스 잘 보셨습니까? 댓글 댓글을 어떻게 보는 거야?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어렵다 댓글 댓글이 이게 올라가는 게 궁금합니다 오 많이 본다 3.2만? 이게 3.2만이 많이 보는 거겠지? 진짜 어렵다 그러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연연을 마치고 무사히 집을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뭔가 아쉽게 끝난 것 같아서 이걸 켜봤는데 어렵네요 진짜 많이, 많이들 보셨나 보다 하트레이크 무대 어땠나요? 괜찮았나요? 음원 공개한 지 지금 5시간 된 건가? 7시, 8시, 9시, 10시, 11시, 5시간 좀 넘었네 3만 명이 보고 있네? 좋구만요 재밌네, 이것도 재밌다 좋구만요 이게 댓글이 잘 안 올라오는 건가? 아니면 내가 참여하기, 팔로우합니다 이런 거밖에 안 되네 누구누구 회원님이 팔로우합니다 회원님을 팔로우합니다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, 자주 해달라고 하니까 자주 하겠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좀 해야겠다? 좋네 네, 오늘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뭔가 아쉬워서 이렇게 라이브 켰는데 오늘 공연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비욘드를 통해서 봐주신 많은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네, 그래서 이렇게 켰습니다 잠시만요, 목이 말라서 물 좀 가지고 올게요 아니 아까 보니까 이거 이거 받은 분 계세요? 이거? 이거? 잘 나왔다 진짜랑 똑같다 이거 맘에 드네 이거 딱 깔아놔야겠다 집에다 위에다 깔아놔야지 이 가방이 일단 저는 제일 맘에 들어요 운동할 때 가지고 다녀 뽁뽁이도 있어 뽁뽁이는 버리고 가방은 이거는 누가 봐도 제 거에요 이름도 써있어 이거 훔쳐가면 이게 그렇지 나는 이쪽이 편하니까 롤을 달아서 이렇게 하고 다녀 좋구만요 후드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후드도 뭔가 티가 제가 일부러 그럴 거예요 티 안 나게 좀 해달라고 티가 날 듯 말 듯 베스트 초이스 그리고 일단 나 이게 제일 좋아 이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거는 제 차 키에 걸을 예정입니다 MD팀 칭찬해 이거는 약간 좀 민망하긴 한데 너무 적나라한 내 글씨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것도 이거는 우리 엄마 갖다 줘야지 우리 엄마의 영어 제일 좋아하니까 이것도 기다려줘 아무튼 구찌 오늘 받아가지고 아니 엊그저께 받았구나 근데 이제 봤어요 막 정신이 없어서 촬영하고 그러느라 지금은 언박싱 해보네 아무튼 아무튼 많이 많이 공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첫 라이브를 켰는데 앞으로는 자주 자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구만요? 재밌구만요 약간 많은 해외 팬분들이 언제 만날 수 있냐고 하는데 진짜 빨리 가고 싶네요 비행기를 안 탄 지가 너무 오래됐어 군대 때 타고 안 탄 거 같아요 저 제주도도 간 적이 없어서 최근에 어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네, 라이브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투 쏘 쿨 이에요? 지금 투어 진짜 하고 싶다 빨리 깜짝 놀라 바삭 1 2 2 2 3 2 3 3 2 4 5 5 하지만 켜고 싶었습니다 뭔가 이 마음을 전달해야 될 거 같아서 근데 이거 끄는 건 어떻게 꺼요? 이거는 뭐야? 이런 것도 있네? 깜짝 놀랐네 이거 완전 밤하늘의 펄 이건 뭘까? 주닝이 있네 이거? 약간 헛브레이크랑 잘 어울리는데 이 느낌? 헛브레이크 조각 조각 사이 지금 댓글을 읽을 수가 없는데 저희 친형도 연락 오고 친한 형도 연락 오는데 자기 글 안 읽어준다고 읽을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오늘 뭐가 많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그만하겠다 이 사진 와 이거 어렵다 이거 함부로 뭐 누르면 안 되겠다 아 이거 처음 키니까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이건 뭘까 사람 오 방송 초대 오 이거는 참여 요청 모르겠고 오 오 질문 오 질문도 있구나 오 이건 뭐야 오 오케이 아 이것도 공부를 해야겠구나 시청 중인 사람도 다 볼 수 있네 대박이다 네 낮은 시간 갑자기 라이브 켜서 죄송하고요 또 자주자두 웃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동이었고 진짜 너무너무 고맙단 말 하려고 아니 아니 댓글을 볼 수가 없는데 뭘 어떻게 안 읽어 읽어 지금 지금 제가 이걸 켜니까 신기해했나봐요 제 친한 형들이 다 연락이 오네요 볼 수가 없어 뭐 이게 지금 뭘 알 수가 없는데 읽어 달래 자꾸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연락하는 거야 네 아무튼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허트브레이크도 많이 들어주시고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아쉬워가지고 빨리 또 어 이렇게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믿겠습니다 그럼 그 믿음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늦은 시간 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잘자고 좋은 꿈 꿔요 안녕